충남도의 청년종합실태조사 중간 결과 응답자의 45%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주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로는 주거환경 인프라 부족이 46%로 가장 많았고, 일자리 부족이 15%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주거환경 만족도는 4점 만점에 2.67점으로 가장 필요한 주거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충남도는 실태조사 최종 결과가 나오면 청년정책발굴전담팀을 운영해 개선과제를 찾을 방침입니다.